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칠해가마트 김정민이고요. 선생님 오늘 방송 되어봤습니다. 오오. 굿굿. 좋아좋아좋아. 오오오. 좋은 자세에요. 굿굿. 네. 고맙습니다. 그 포켓볼도 재밌어요. 저도 포켓볼 많이는 안 쳐봤는데 포켓볼도 재밌죠. 근데 포켓볼은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되는게 상대적으로 시시해서 그래요. 뭐야 뭐 들어와. 뭐해봤어. 어? 열받게 하네. 취소하겠지 이건? 이거 완성되면 가야지. 혹시나 취소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저걸 왜 하는거죠? 저걸 왜 하는거죠? 나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저걸 왜 하는거야? 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안 돼! 보여주시면 안 돼. 됐다. 아 견적이 안 나온다 내가 어느 정도 피해주는지 모르겠다 견적이 안 나온다 다크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고 바로 타이밍 마셔만 가보자 고수냐고? 갑자기? 보는 건 고수일 수 있죠 아 왜 이래 단축키 좀 바꿔야겠다 옵저버 5로 뽑는 거 너무 빡세다 빌드 말이 안 내린다 지금 이거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너 리버 너무 멀리 있다 나이스 안녕 어 누가 어중간하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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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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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가 한번 뻥 쏘면서 할 거거든요 급하게 아유 마음 급하지 아유 왜 이렇게 급해 뭐야 아 나가 나가 여러분 요게 바로 스타죠 정면 이거 있잖아요 드라군이 되게 쉬운 건데 정면을 한 부대 정도 조이고 있잖아요 그래 이걸 뚫으려면 되게 과도한 투자가 필요해 그래 나머지 저거 쪼긴 다음에 드라군 요런거 세워놓으면 거의 끝나요 요런게 바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야 임마 옵저버드 다 뽑아놨어 혹시나 모를 변수 혹시 몰래 몰티 했니 좀 볼까 우리 친구 ?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annot! 잘 가! 오오! 빼네? 뭐하니? 이렇게 파일럿 박아줘야 돼. 몰래 멀티 체크. 이제 끌레 다니지 말고 가자. 나오는 걸로 맞고 갈게요. 오우! 아! 뭐야? 지지! 본진 가스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본진 가스로 다크랑 하이템 플러까지 뽑을 수가 있어? 신기하긴 하네. 샷도 소급도 했거든. 가스가... 사기맵이야? 레드라스크로스가 없는데? 여기서도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파일럿 두개 깨는 거라 괜찮거든. 잘 막았어. 그리고 리버. 그리고 리버. 공포에 리버 나오면 방심하니까. 3게이트. 이 빌드는 내가 한 건 안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리버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리버 하나 나오면 방심하거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리버 하나 나오잖아. 그럼 방심해. 에이? 맞겠지? 근데 리버는 사거리가 짧아요. 8이에요. 8. 여기서 때리면 못 쏜다는 얘기야. 얘는 8이고 얘는 6이거든. 사거리가.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어... 때려주면 돼. 근데 지금 상대방이 근데. 그런 틈을 줬어. 이거 봐봐. 배치. 어? 배치 틈을 줬잖아. 옵저브로 봤는데. 여기서 여기 다진 않잖아. 여기 한 10거리니까. 8거리 될 때. 8거리가 될 때 들어가고. 셔틀을 안 뽑았냐. 셔틀 하나 그냥 돈 짜내서라도 뽑았으면 그냥 막는 건데. 그럼 빌드상 내가 불리한 거잖아. 맞죠? 여기 상대방이 만약에. 어? 셔틀을 그냥 좀 이거. 넥서스 욕심보다도. 다른 거 좀 포기하고. 셔틀만 하나 찍어놨어도. 내가 이거 되게 힘들었어. 이봐 이거. 어우. 피눈물 난다 진짜. 진짜 피눈물 난다 피눈물 난다. 아 태클을 진짜 빨리 탔네요. 일발 역전을 노린 거네. 봐봐. 이거 셔틀을 보내고. 일발 역전 노린 거네. 근데 이게 정면 조여져 있는 게 크죠? 본진이 일꾼 피해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나는 멀티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어? 어쨌든 멀티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셔틀은. 잘 터진다. 아 이거 이거 원래 터트린 건데. 아아. 여기서 저거 저거 가스통을. 아아. 정말. 매력적이긴 했죠.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이제 변수는. 그 뭐냐. 다크 몰래 오는 거. 그리고 혹은 리버드 막기 위해서. 같이 갔어. 화려하게 하는 거 봐. 귀여운 친구네. 옵저버 인마. 이제 나온다 인마. 아주 귀여운 친구야. 그 옵저버 여기 있었네. 난 이거 까먹었던 거 같아. 건물 같지 않아 그냥? 내가 여기서 옵저버가 보였는데. 이게 왜 보였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왜 보이지? 이런 거. 아. 그리고 급하게 바로 멀티 했네. 와. 진짜 게임 불쌍하게 한다. 와. 리버 두 개 탄 거였어. 저게 있어도 지는 건데. 와. 리버 두 개 탄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걸 안 나가더라고. poking fun. easy. irm